그 때 막혔을때도 분명히 아까 거기 사무실에 영리했었다는거죠 아니 왜냐면 그렇게 꼭 말씀해 주셔야 되요 잠깐만 물 나오는데 일단 관을 하고 근데 관이 너무 깨끗해 기름 나오는 흔적이 없어 여기에는 지금 식당이 거의 안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밥을 먹지만 요즘은 식당에서 요리를 안해요 그래서요? 식당을 썼다고 하는데 물이 너무 안나와가지고 식당은 지금은 거의 뭐 쌀국수 물에 구워먹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름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밖에다 버리지 일로 안보내고 어디로 버려요? 따로 갖고와가지고 아파트에 기름끼가 안나오게 해요 무 틀어놨죠? 무 틀어놨죠?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안하나요? 이게 식당에서 먹는덴데 벌써 먹을때는 넘었는데 안 나오는데? 이리 나오잖아 이리 나오잖아 내가 아까 여기 아니야? 이거 일로 안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땐 그걸 지금 전사님이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기로 기름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 기름띠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걸 하수백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그랬잖아요 기름이 하나도 없다고 아무리 안 쓴다고 하더라도 설거지를 한 번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물하고 이물하고는 완전 틀리죠 저거 맞아요 국수도 있잖아요 우리 양이 줄었나 안 줄었나 확인해 보면 알아요 동시 모이네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려네 걱정하려네 그러니까 요런 아무 상관도 없네 여기 식당도 못 끝났네 이렇게 2층 물은 일로 안 내려오고 이제 2층 올라갈게요 빨리 빨리 갈로를 빨리 찾아야지 자 2층 갈게요 가자 여기 안 내려가면 싱크대도 안 내려가요 혹시? 네 같이 아 여기 어차피 장미진이 많은데 여기도 트랩 썼어 여기 바로 밑에가 뭐예요? 식당 아니 아니 밑에 천장 천장 배가 안 내려요 아 이쯤 돼요 그럼? 여기 뭐야? 싱크대 잠깐만 잠깐만 후레쉬 변기 물 내려가 변기 물 내려봐 변기 물 내려봐 비트에요 비트 이런 거 하는 거 같아 잠깐만 이거란 말이에요 가잖아요 지금? 소리 나잖아요 하나는 하수배가 아니고 하나는 싱크대병에 따로 갔나? 얘가 찼네 얘가 찼잖아 얘가 똥배가? 하수배가 아니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럼 볼게요 자 일로 나가고 여기 밑에가 화장실이죠? 여기가? 그 밖에? 네 예 됐어요 예 됐어요 자 가보자 제발 여기서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예 여기서 못 찾으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땅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열심히 짜고 형태 흑간 어? 급여관 없네 잠깐만 한테 있죠 한 번 내려요? 예 내리면 전화해봐요 전화하고 나한테 내려봐요 지금 왠지 아까 이게 좌측이었던 이게 하수구인데 근데 이거봐 안찼잖아 별장 그 전에 문제라는 건데 이건 옛날 배관에다가 연결한 거거든요 이번에 화장실 만들면 더 신선한 거 같아요 이거는 그죠? 예 예 이거 딱 보안이고 소변기 이거 저기 같은데 세면대 세면대나 예 변기물 연속으로 2층에서 연속으로 두세 번 내려요 끊어요 오잖아 아니 변기배관이에요 변기배관 지금 오잖아요 얘는 데려가 아 여기? 예 변기배관 오잖아요 그럼 얘가 하수배관이 맞아요 아까 여기를 낮은게 붙은 거 그렇죠 여기를 뚫어서 여기서 4시간을 해서 거꾸로 한번 봐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네 저거 으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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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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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물건 빼 4시간 넣어놔 넣어 넣어도 될거같아 제가 최대한 기름 많이 빼드릴거에요 근데 4시간 안 봐도 되죠 의미가 없어지죠 감으로 하면 되죠 문 잘 빠지고 있죠? 네 이 자체가 압축되면 따뜻해 아따 응 응 음 아 음 그리고 으 아 아니아니야 이 자체가 압축되는 쫙 따뜻해 물 잘 나오네 물 잘 나오네 물 잘 쪽은 물 잘 소개 gathering 물 잘 kont planted 용도 잘 섞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